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당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수업했고요 그리고 시험 후기도 또 이래저래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원에서 하루종일 놀아도 또 재밌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다음주 화요일은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TV 7주년 오 7주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봤어요 축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도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또 계속 갈 사람 또 계속 가는 방향을 잘 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또 이런 정리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7주년을 통해서 저도 새로이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분과 함께 또 방송을 시작해보겠어요 이분은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에이미 알리하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같이 한번 어떤 인사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지 아 이런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죠 아 예 이분은 나중에 검색을 해보셔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김대균 토익킹 창단 멤버에요 사실은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계속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미 알리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다음에 또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행사로 만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또 모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이렇게 꼭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사회는 이번에는 예능인 최군 종합예술인 예능인 최군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버클리 음대 출신의 기타리스트와 피아니스트 그 두 분이 연주를 우선 한번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찰스 장의 그림 퀴즈 그림 퀴즈가 여기 나오고요 또 이아나의 자동차 특강 그리고 데니홍의 스피킹 특강 또는 또 이분이 또 저의 창단 멤버세요 앞에 에이미 알리아와 함께 창단 멤버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요 1부와 2부 사이에 또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데 또는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에이미 알리아 계셨죠 그리고 아이작 선생님 처음에 아프리카 TV를 할 때 시작할 때 김희성 EBS PD님 또 방송천재 까루님도 영상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더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20초 영상을 쭉 해서 그래도 축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시간을 1부와 2부 사이에 가지려고 합니다 2부는 또 역시 버클리 음대 두 분이 연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또 신화 속 한자 한자 속 신화 김찬 교수의 특강 김꼬리라고 이제 가명을 쓰고 있는데 저 NIW성은 책 선물도 받았겠네 그저 책 배송까지 이번에 해서 많이 책도 협찬해 주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엔 선생님의 토스트 특강 또 김서영 통역사 특강 그리고 나서 김대균이 그래도 저 토익 비법 특강을 한 번 또 해야죠 그래서 이 비법 특강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른 의견 있어요? 아니면 또 축하 영상으로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분 없어요? 여기 사실 다 오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국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무래도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하 메시지로 또 격려해 주실 그런 분 이런 분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의 댓글도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?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해 나가고자 해요 그리고 이 전에는 제가 이제 식사를 좀 모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방송을 잠시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있고 그리고 또 1부, 2부로 하는데 이번에는 1부가 8시부터 시작이에요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이제 방송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리 예고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은 또 내일대로 아주 훌륭한 분이 오시죠 그래서 최지인님이 또 미술하시는 분으로 두 분이 계세요 그림을 진짜 그리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또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만나 뵙니까 독특해요 외교관 따님이시고 그리고 일본어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일 만나 뵙는 분은 이렇게 품이 있게 멋있는 그런 분을 또 새로 만나 뵐 겁니다 최지인 큐레이터 산지 갤러리 거기 또 이제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분은 외교관 자녀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일본에서도 오래 사셨고 또 유럽에서도 사셨고 최근에는 미국도 다녀오신 훌륭한 분이라 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또 이야기 아주 멋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셨죠? 오늘 이제 그런저런 준비하느라고 제가 바빴어요 행사 하나 하면 좋은 점은 이제 행사를 함으로써 많이 또 배우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좋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앞으로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방송하실 분 내일 같이 방송하실 분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내일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경야동님도 와주셨네요 땡큐 그래서 내일은 산지 갤러리 대표 최지인님과 포익후기 갤러리 이야기 그림 이야기 일본어 영어 이분이 일본어 영어 발음이 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거의 원어민급이세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렇죠? 그리고 다음 주에 큰 행사 있는 거 많이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균 토이킹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에이미 알리아가 직접 보내주신 영상을 틀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틀어드리도록 하죠 파이팅은 영어가 아닌데 이분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유머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? 우리 영어 공부해볼까? 참 방송하는 분은 군소리가 없어요. 탁탁탁 재밌죠, 그죠?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Congratulation이 온이랑 어울리는 것도 보셨고 또 임팩트가 전치사 온과 어울리는 것도 보셨고, 그죠?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, 자기소개할 때 Amy, Alia 이렇게 자기소개해 주신 것도 좋았고 할 말 다 해주셨어요. 이분을 나중에 검색해 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내주고 계세요. 그래서 이 편집 영상도 재미있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See you soon. Bye.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